자, 이번 대결은 밀가루 노래방 우리집으로 가자! 자, 다들 아영에서 즐겨하는 물놀이방은 알고 있을 거야. 알고 있지? 네! 자, 특별히 오늘은 더 뽀얀 2PM을 보고 싶은 마음에 밀가루 노래방을 한번 바꿔봤어. 제한시간 100초가 되면 밀가루 폭탄이 터질 거고 우리집 노래를 딱 들면 그 노래에 맞춰 연기를 부탁해. 이게 100초가 상당히 길더라고, 생각보다. 아, 근데 노래를 이따 잘못 불러도. 노래도 잘 불러줘야 되고, 한 소절을 정확히 불러줘야 되고. 자, 첫 번째 제시어 부탁합니다. 첫 번째 제시어는 오늘 되겠습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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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 오늘! 시작! 오늘부터 일일인 거야 우리! 2PM 노래입니다. 진짜? 닮아야 된 노래야. 넘겨 넘겨! 홍영이 시켰어야 될 거 아니야. 아, 뭐 제목을 얘기해야 돼. 제목을 얘기해야 돼. 제목을 얘기해야 돼. 제목 좋아. 제목! 오늘부터 일일! 자, 맞나? 맞아. 자, 희철이! 오늘도 난 혼자라는 사실을 잊은 체력! 인정! 제목? 오늘도 난, 이건 아는 노래잖아. 그래서 제목 다 한 거야. 제목 얘기해야 돼. 아는 노래. 다시 노래야. 자! 그러니까! 시각 끊지 맙시다! 시작! 오! 가지마. 아아. 임세윤의 오늘은. 임세윤의 오늘은. 임세윤의 오늘은. 한 소절 불렀으니까 됐고. 제목 없이 가만. 오늘 가. 금방! 맞아! 자! 비난이 열면. 난 오늘도. 이 침대 위. 아? 제발. 제발. 됐어! 제발! 제발! 제발 빨리! 오늘 하루만 이렇게 살게 뭔 노래야? 연출 노래야! 그들같은 밤이여 그거 빨리 찍어! 그거 빨리 찍어! 안 했어! 오늘 안 했어! 오늘 하루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자 온다 온다 온다! 주노 회사! 어? 투데이 들어갔지! 천천히 생각해 천천히! 오늘! 투데이! 투데이! 투데이 뭐가 있지? 아니 한 사람이 이렇게 길다고? 아직 안 됐는데 투데이로 해도 돼! 투데이로 해도 돼! 루이랑 스트롱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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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 윙크로 살리냐! 투데이 윙크로 살리냐! 진짜 무섭다! 나이스 윙크! 와 너무 무섭다! 이번 제시하면 다시 되겠습니다! 다시! 이 정도가 딱... 다시! 다시? 다시! 뭐 다시 마 이런 건 안 되지! 다시? 그건 안 돼! 어? 다시 라는 우리가 뜻! 어게인이 들어가야 되네! 이거 내가 봤을 때 터진다 이거! 준비! 시작! 다시 사랑한단 말이야! 진짜! 오 좋아! 오 좋아! 다시 한 바다 나! 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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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내게 다시! 자 우영이! 오 이렇게 하는 건 몰라! 진짜 천천히 한다고! 빨리! 진짜 천천히 한다고! 자! 내꺼 하나밖에 없어 좋아 되게 어려웠네네 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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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어우 깜짝깜 어우 깜짝깜 다신 상무가 괜찮은데? 상무가 괜찮은데? 상무가 괜찮은데? 상무가 괜찮은데? 제시어는 거리입니다. 거리. 거리. 너무 많다. 준비! 시작! 네가 없는 거리야. 거리가 없어. 거리, 스트릿. 노래 중에 스트릿 없어? 거리 하면... 이게 생각이 안 나. 맞아, 맞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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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도 가, 영어. 너와 나의 연결, 거리. 너와. 너와 나의 연결 거리.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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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5 5 5 5 5 한번만 하나 봐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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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확실히 머리가 우선이라니 얼굴은 말장하네 자, 수석! 벌칙 당인데도 다정하다! 김다정, 김다정! 김다정, 김다정! 자, 여러분 근데! 자, 2PM만 3번 아웃을 당한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힘내주셔야죠! 야, 니네 진짜! 너무 큰일 났다, 니네! 우리 그냥 한 번씩 다 맞자! 와, 미치겠네! 자, 좀 쉬운 불러드릴게요! 너무 어려워하니까! 자, 제시어! 그대 되겠습니다, 그대! 와! 그대! 너무 쉽다! 시작! 그대여!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 빠밤! 이 형! 이 형! 이 형! 자! 그대가 떠났어! 자, 누구도 해요? 지훈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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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오! 그렇지! 인정! 그렇지! 그대 내게 다시 어? 뭔데? 그대 이름은 바람바람바람 좋아! 왔다만 떨어지는 바람 형,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이야? 그대 이름은 바람바람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자! 그대가 둥대에 서면 너무 외쳐나시는걸 아, 유도 되지 아, 유도 되지! 아, 유도 되지! 아, 유도 되지! 아, 쉽다! 그대 이름은 너무 많은데 오! 좋아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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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더 줘! 끌해야 돼요 Equip금 뭐해? At least! 좋은 것 같아 긴 얘기 아이, 권iah 좀amour 아, 더워! 악벽지! 자 이제 둘 말 맞으면 돼. 둘 말 맞으면 돼. 자 이제 닫았다 그러면 인착준으로 갈까? 택연 찬성. 택연 찬성만 맞히면 돼. 택연 호동. 택연 호동 가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만 이렇게 바꿨어. 안 돼. 부끄러워지 잘못하면. 자 여러분. 이번엔 반대로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죄송한데 재밌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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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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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를! 자 판매를! 자 제시어 드립니다. 제시어. 세상들이 있습니다. 생각 좀 하시고. 시작! 시작! 세상 사람 모두가 도화지 속에 그려진 인정! 풍경처럼 행복하면 좋겠네 세상이 영어로 택연이가 세상이 영어로 영어로 We are the world 그렇지. We are the children 이 쿵판은 그렇게 뺏어가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진우래 니꺼! We are the world Okay! 세상은 유호시교 아이씨! 오늘 잘하네요! 아이씨! 오늘 잘하네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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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잘랑대로 살지고 세상이 없어! 사람은 잘랑대로 산다 그것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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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 three 아이씨! 사랑해! 막혔어! 못öz한다! 막혔어! 막혔어!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태균이가 맞아요, 끝날. 태균이를 맞추려면 우리가 빨빨빨빨 돌아야 돼. 미안한데 내가 99초 끌게. 여러분, 마지막 게임은 이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오늘 전학생인데 태균이 한 번 적셔줘야 되니까. 승헌이 한 번만 믿는다. 설계 잘해야 돼. 태균이 아니면 그 옆에 계신 분 한 번. 어머, 그래. 둘 중에 하나야. 가자. 자, 제시아와 드립니다.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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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루 하루 지나면 더해질까 자! 우리 노래! 오늘 하루만 이렇게 살게 인정이지? 예, 시작! 나의 하루 아, 좋았어. 병폭 나오다. 빅크. It's a new day. It's a new life for you. 이제부터 좀 길게 해야 돼. 오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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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나의 하루는 빠르게 잠으러 가고 인정! 맞아, 맞아, 맞아. 왜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 여기서 끝난 거야. 행복하기 바로. 시작! azura 하루 종일 네 생각 우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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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artifacts thanked 원 bat 아니, 이거 어딜 comunic marlden 우니야 우 ihre 하루 종일 올라왔냐 nan 자 시작! 하루만 오늘도 하루만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게 해줘 그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의 데뷔야, 데뷔야, 데뷔야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이게 무슨 노래야? 무려지도 않았다 오케이, 이제 좀 헤어진다 하루 멀어져 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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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습득 너무 좋아요 다가자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나는 abra자 Morgan 이넜도 부 innovations 스트라이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